망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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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 고구마 산책 고구마 망치야 여기 봐야지 망치야 어디 봐 여기 봐 망치야 여기 봐봐 망치야 아 망치야 여기 좀 봐봐 망치야 고구마? 고구마 먹을 거? 이 녀석이 설거지와 산더미다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 망치 일로 와봐 망치 일로 와봐 다른 강아지들은 일로와 하면 오나? 일로와 망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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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이리와 아 여긴 근데 후추 지정석이라 원래 오는 거고 아 후추 왔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천천히 야 나 아 아 말 좀 알아들어 진짜 일로와 루엔프 못해 아침마다 물 먹어야 되는데 얘가 안 먹으니까 지금 물을 먹을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후추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, 걷는 것도 왜 저래요? 시작됐다 후추쇼 오 후추 그거 난리 치는 거 시작됐다 이럴 때 망치가 예민해져요 후추 조증 지금 조증 시기 후추가 재밌게 놀고 있으면 조증 타임 근데 지금 졸려서 배 생각 없어 후추가 신났네 후추가 혼자 놀면서 울렁거린다니까 후추가 밥 먹고 요즘 큰일 났습니다 망치가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우중을 너무 많이 써요 후추가 둘 다 내리는 소리 오쏘 수 없다 생각해 우리가 없으니까 후추쇼 불 좀 가려줘 후추가 체육 후추가 약간 다른 곳으로 후추쇼 불을 끼고 후추 비와 후추완 안해줄거야 요즘 너무 많이 써서 나 진짜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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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가 내 만화책 만화책을 오줌살려고 했지 엄마 만화책이 이렇게 쌓아오는 것을 넣어 오줌살려고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못돼 먹었어 오줌 오줌 오줌야 그만 오줌야 그만해 너무 많이 하면 안돼요 오줌 오줌 시크 왔습니다 오줌 오줌 이 공점에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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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 오줌 오줌 망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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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고구마 산책고구마 망차 여기 봐야지 망차 어디 봐 여기봐 망차 여기 봐봐 망차 여기 좀 봐봐 망차 망차 고구마? 고구마 먹을 거? 이 녀석이 후추야 후추는 딱 보잖아 갑자기 영웅이 왜 봐 3일절이라고 망차 망차 이리 와 봐 망차 이리 와 봐 망차 이리 와 봐 망차 흰 consegu